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드똥나고요. 저는 이현입니다. 저는 홍상주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경제 뉴스가 요맘때가 좀 기숙이기도 하고 워낙 정치사회 뉴스가 조금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어서 어떤 주제로 준비했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됐던 일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논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왔고 홍 기자는 교권 이야기를 준비해왔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정리해볼 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됐던 일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논란 두 개를 묶어서 좀 처가리스크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준비해왔봤습니다. 이제 왜 제가 준비하게 됐느냐 하면 양평고속도로가 또 국토부속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경제 쪽에서 또 뉴스가 나오길래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일단 지난 7월 21일에 의정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뉴스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근데 뭐 때문에 구속이 됐는지는 자세히 안 찾아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사실 워낙 의혹이 많고 재판 진행 중인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번엔 또 뭐야?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법정 구속된 것은 어떤 혐의 때문이냐 하면 이 최 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쉽게 말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이번에 항소심이었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무슨 혐의인가요? 좀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게 2018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나온 의혹인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 실제 행사한 거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최은순 씨가 경기도 성남시의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는데 이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349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치해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제일 큰 혐의고요. 같이 투자하기로 한 지인이랑 소송을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땅 관련해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00억 원 정도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사문서 위조한 거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요. 그리고 또 이 땅을 사면서 절반 정도는 최 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그리고 절반은 또 동업자인 안모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실제 소유는 최은순 씨와 이 안 씨 소유인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혐의까지 더해진 재판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조금 충격적인 뉴스이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고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구속이 안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2심에서는 본인도 스스로도 그것보다 깎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청원경찰에 들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된 게 처음은 아니었더라고요. 2021년 7월에도 의료법 위반이랑 특가법에 의한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일이 있었어요. 이때 요양병원. 네. 요양병원 관련된 사건으로. 그런데 다만 이후에 보석석방이 됐고 그리고 이후 이어진 상고심에서 무죄 혐의를 받아서 구속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나 서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고 그러던 중이라서 좀 돌았는데 지금 현역 대통령의 장모 신분으로 또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2심 재판이었다고 했잖아요. 1심은 2021년 12월에 선고가 나왔는데 이때도 징역 1년형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최 씨가 다른 사건으로 보석허가를 받은 점이라는 것도 고려를 했고 그래서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고 이미 다른 재판 항소심에서 보석석방도 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 아래 법정 구속이 된 거고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방어권 충분히 보장되었고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어서 법정 구속한다라고 재판부가 밝히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따로 입장을 내기도 했었나요? 공식 입장 내지 않고 있고 또 대조적인 게 지난 2월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말하자면 무죄다. 혐의가 없다.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인 셈이니까 대통령실 명의로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증명됐다라고 바로 입장을 냈었는데 이때랑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정치권이나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구속된 상태긴 하지만 좀 애초에 검찰이 좀 축소 기소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게 2013년에 있었던 일이고 처음 불거졌던 게 2018년이었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사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사실 사문서 위조보다는 위조에서 행사한 게 더 형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에 100억 원가량 위조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이것만 지금 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돼 있단 말이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조 혐의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한테 왜 이 부분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했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한마디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정권 윤 대통령의 어떤 출신 선군 자체가 검찰이다 보니까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실제로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약간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검찰이 기소를 세게 하지 않으면 법원도 그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거기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최연순 씨가 요양병원 관련해서 상고심에서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때도 대법원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지금 검찰이 증명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실제로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 대법원이. 그런 거를 보면 약간 그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처가리 리스크로 묶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양평고속도로 이야기가 요즘에 또 많이 나오죠. 갑자기 양평고속도로가 왜? 라고 하셨을 수 있는데 일단 이 고속도로가 뭔가 무슨 사업인가 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서울이랑 양평을 잇는 6번 국도가 너무 지금 교통량이 많아서 이걸 좀 분산시킬 목적으로 건설하는 도로예요. 원래 계획도 그렇고 수정안도 그렇고 이 도로의 끝쪽이 두물머리 근처예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게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지금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던 것을 15분 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신 위치나 제가 있는 위치에서 15분은 아니고 서울의 끝에서 저희 송파구쯤에서 15분 정도 걸린다는 거겠죠. 아무튼 많이 줄어드는 그런 도로인데 이거는 양평군이 2008년부터 민자사업으로 그러니까 조금 요금 더 비싼데 민간기업이 개발하고 더 빨리하고 대신 좀 요금 비싸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좀 미뤄졌고 그러다가 2017년에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걸 반영을 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기재부 예비타당 조사, 예타 조사 통과를 했고 이때 기준으로 지금 설계된 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명까지 27km 구간 왕복 4차로 25년에 착공해서 31년엔 지어진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토부에서 실제 진행을 이제 하는 건데 22년 3월에 국토부도 이 타당성 조사를 실제로 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대안 노선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 수정한 노선을 보니까 종점이 양평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정확하게 차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원래는 양서면이었던 게 종점이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조금 옮겨졌고 그리고 나들목이 추가되고 도로길은 2km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1조 9천억 원 규모로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공방이 나오는 건데 이 대안 노선의 종점인 이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핵심이요. 이게 핵심인 거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국토부가 이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노선을 바꾼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여기에 이 지역에 김건희 일가 선산도 있고 또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어머니인 최은순 씨 그리고 김여사의 언니랑 남동생 그리고 가족 회사 등등이 보유한 땅이 29개 필지인데 이게 축구장 5개 크기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단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국토부는 일단 사실 무근의 괴담이라는 주장입니다. 5월 8일에 공개한 노선 같은 경우는 교통수요라든지 또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서 고려한 대한노선인데 이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견 들어보고 정하면 된다. 그리고 종점 인근 토지는 이게 길이 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막상 나들목이 없으면 IC가 없으면 사실 오히려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아니다. 라는 설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출입이 돼야 거기가 교통이 개선된 거니까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길이라서 오히려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거 마이너스 되는 요소만 있지 비선호 지역이 되는 거지 득이 되는 지역도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양평군이 원래 이 사업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좀 갖고 있던 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양평군이 냈던 노선 3개 중에 하나가 거의 이 대한노선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거 고려할 만한 노선이다. 결국은 주민 설명회도 열고 최종 결정할 거다. 그리고 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대한노선으로 건설을 하면 교통량이 40%가 늘어나고 두물머리 인근 두물머리 엄청 막히잖아요. 거기 인근 교통량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도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더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일, 7월 6일에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냥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21일에는 아예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면서 국토부 홈페이지에 관련된 자료 55건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게 백지화라고 해서 또 그러면 이 사업, 이 논란 때문에 묻히는 거야? 또 이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가 했는데 지난달 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기재부에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예 전면 중단된 것도 아니고 약간 뭔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그렇네요. 그런 상태 같아요. 근데 일단 7월 임시국회는 종료가 된 상태고 그리고 8월 임시국회는 8월 16일에야 개회를 하는데 7월 국회 종료 전단이 27일에 민주당이 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이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열어달라라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 원희웅 장관은 국정조사 열 거 없고 그냥 여야가 노선 검증위원회를 꾸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노선을 그냥 다시 의논해서 정하자 뭐 추정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제기를 하자라는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도로였다면은 지금 이 정쟁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조금... 근데 원래 뭐 이런 정도의 인프라 사업들은 우여곡절이 많기는 해요. 환경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설득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뜻밖의 대통령 처가가 거기에 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또 알려지면서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처가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도덕성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금 정부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이런 키워드를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척결하겠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여지를 준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니까 서로를 좀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한데 야당의 빌미를 준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 두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름들이 계속 자꾸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연루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ESIN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원순 씨가 세웠던 회사인데 2016년에 이 회사가 거기 아파트를 지었어요. 양평에. 양평에. 여기서 이제 개발 이익 일부를 지자체에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비용을 많이 썼다. 이제 허위 공문서, 허위 사문서를 만들었고 또 여기에 공무원들도 또 가담을 해서 공무원들은 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연루되어 있는 건데 일단 이 회사를 세웠던 최원순 씨도 처음엔 이름이 나오다가 최 씨는 착공 직후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 경찰이 불송치했고 일단 처남은 아직 계속 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이야기 나오던 게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논의에 또 관여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지역이니까 양평이니까 건설 관련 담당자였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하고요. 계속 계속 나오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 공판은 결론이 나오긴 했죠. 계속 이 사건에도 김건희 여사랑 그리고 최연순 씨 계좌가 사용이 되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판결하는 날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인즉 이 계좌가 시세조정 세력에 아예 1임이 됐거나 혹은 적어도 이들 지시에 따라서 운용된 거다라고 본 것 같고 이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 월간 듣동나에서 지상지 조합으로 홍상지 기자랑 이지상 기자가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다 하시면 고편 조금 후반부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거 다시 보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회사 코바나 컨텐츠 여기도 대기업 협찬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어쨌든 종결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돼서 언급되고 의혹이 나오고 재판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장모가 구속됐다는 거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의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됐다는 것도 약간 기시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피로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되는 뉴스도 맞기도 한데 뭐 재판 하나도 1심, 2심, 3심 계속 선고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사건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만 해도 경제 이슈 주로 쫓아가다가 오랜만에 속보가 나와서 보면 어 이거 끝난 사건 아니었나? 아니면 이 사건은 또 뭐였지? 이게 그건가? 이게 뭐 요양원인가? 막 이런 이렇게 되니까 유참에 한번 여러분도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또 1심에서 2심, 3심 착착착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시간이 계속 흐르잖아요. 공방이 또 있기도 하고 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뒷동나가 정리할 때라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집중적으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였고 홍 기자가 또 무너진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잖아요. 이 뉴스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고 또 나중에 자랄 내 아이의 학업 환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네, 그쵸. 제가 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문득 교권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궁금해져가지고 찾아봤어요. 교권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한 교원의 권리 현재 뉴스에서는 이 뜻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가 이게 포괄된 개념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학 용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직에 종사하는 이 교원의 노동 환경, 노동권 문제와도 연결되는 개념이 아닐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확 터져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 18일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년차 초등교사 A씨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일이었죠. 죽음 이후에 일기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장에는 일을 하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 내용들이 있었죠.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이런 내용과 특정 학생의 이름이 적혀있기도 했고요. 이 일을 계기로 서이초 앞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고 또 교사들의 분노도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의 일화가 또 SNS나 이런 데서 공유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체크리스트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보호자들의 단골 멘트 이런 거 보면 막 애 아빠가 화나서 뛰어온다는 거 말렸어요. 집에서는 전혀 우리 애가 안 그러는데 작년엔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착하셔서 안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막 퍼져나갔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이 공감을 하는 이게 이제 분노가 터져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런 교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게 교총이죠. 이 교총이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응답자 중 90%가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66.1%가 보호자를 꼽았고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97.9%를 차지했어요. 저는 설문조사에서 97%, 98%가 나오는 조사를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압도적인 수치가 나온 거죠. 지난해 접수된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202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를 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늘어난 거라고 하네요. 설문조사 하나만 더 소개하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역시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1만 4,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항목이 어떤 건지 물어봤어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 과중한 업무,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가 부재하다. 그리고 학부모, 보호자의 과도한 민원 이런 것들이 꼽히기도 했고 되게 과한 노동 강도와 이런 감정 노동이 이번 일을 계기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주최측 추산 3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의 특이점이 보통 이런 집회가 열렸을 때 그런 교원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단체가 시민단체나 뭐 이런 데서. 그런데 이 집회는 교원노조나 단체 주체가 아니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열린 거더라고요. 정말 터져나왔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쌓여있던 게 터져나온 느낌. 그런데 이제 이 감정까지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로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주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게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 불합리한 자치조례가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학생인권조례였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에 교사가 잠잠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해지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져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이 됐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와 교육부 차원에서 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죠. 저희 다닐 때는 없었죠. 이게 2010년에 추진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 시행이 된 건데 현재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예요. 각 교육청별로 좀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주로 이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의 어떤 표현의 자유, 교육 복지에 관한 어떤 권리, 정신과 종교의 자유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례로 가장 먼저 통과가 된 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잠깐 보면요. 제 1절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고 제 5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이나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뭐 그 밖에 뭐 두발의 자유라든가 뭐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이 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경기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고요. 서울시 교육감도 여기에는 현재 권리만 적혀 있는데 학생에도 권리와 그에 맞는 의무가 있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조항을 넣는 걸 검토를 하겠다. 개정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고 제가 사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의견을 내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교권 침해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어떤 이 학생인권조례를 확대해석하는 어떤 일부 학생과 보호자의 문제일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걸 악용하는 사실 현재 그런 교육 상황에 맞게 조례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마치 학생의 인권을 그럼 좀 쥐어짜면은 교사의 권리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 이게 뭔가 제로썸 게임인 것처럼 누군가의 인권을 임의로 약간 줄이면은 다른 누군가의 권리가 채워지는 건지 뭔가 대립의 구도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교사가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나? 이들의 업무 환경이? 그런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학생 인권 조례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된다고 단정을 한다면 이건 사실상 편 가르기에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사실 지적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저도 좀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권 침해 사례 건수를 보면요.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비화되고 있냐면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자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또 약간 진영 논쟁으로 네. 진영 논쟁으로 이렇게 교육 이슈가 좀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고 이게 뭐 또 진보대 보수의 어떤 갈등 소재가 되면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호자로부터 이거를 그 교사 한 명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 그 사람 대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피해가 왔을 때도 학교와 교육청은 수습에만 좀 급급하고 애들이니까 넘어가라. 선생님도 다친다. 이거 문제제기 크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 수습하기에만 급급한 어떤 이 조직. 이 안에서는 사실은 교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 환경 자체가 이렇게 선생님의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교내에서 사건이 벌어져도 교사 개인의 책임이고 교사 스스로가 본인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특례법 내용을 보면은 누구든지 아동학대에 관해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법상에는 무고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3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달아둔 거겠지만 그래서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무고성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권 송치가 돼요. 검찰에. 무조건 불송치가 없어요. 무조건 검찰에 사건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단계에서 검찰까지 조사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교사들은 당연히 교사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무 혐의가 없다고 나와도 그 시간은 사실 돌려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송사에 매여 있으면 업무를 보기 정말 힘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이 좀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보호자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아동학대로 시비가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행동이나 발언은 좀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신고가 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교사에게 어떤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주는 그런 상업용 교사 보험도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교육청이나 부차원에서 이런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해주는 어떤 보호장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한 것 중에 과중한 업무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몰린 업무를 나눠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특히 보호자들의 온갖 민원들을 교사 개개인이 감당한다라는 건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교내의 민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전담 업무자나 상담사를 배치를 하자. 보호자들이 여러 부탁이나 요청을 하겠지만 그중에서 사실은 좀 합당하지 않은 요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건 지침상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선을 넘었을 때 상위기관에 넘기거나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거죠. 그 앞에서 이야기한 전교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고발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무를 법제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꼽아요. 자신들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재발 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8월에 이런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교사의 권한 등 가이드라인이 담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책이 또 나오게 되면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는 이 문제가 진짜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악마화해 하는 누군가를 쉽게 악마화해서 비난하게 하기가 너무 쉬운 이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는 학생의 권리와 또 그에 맞는 의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면서 또 누군가의 일터이기도 한 곳이잖아요. 그 안에 구상원인 학생이든 교사든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일할 권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가 그런 환경이 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8월에 나올 종합대책에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담겨 있을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대책들은 저희가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나올 뉴스를 잘 지켜보시죠. 점심시간을 즐기러 가볼까 합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고요. 듣동 라이브였습니다. 네.